1. 숙제 1. 숙제 넌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 뭐 할 거야? 뭐? 오늘 내주신 숙제 숙제? 선생님이 오늘은 조금 특별한 숙제를 내주려고 해요 비키야! 비키야! 일어나라! 특별한 숙제 뭐냐 하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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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물건을 친구에게 선물해주기 아! 자기한테 추억이 깃든 물건 친구한테 주는 거 어떻게 할 거냐고 추억이 깃든 물건? 글쎄 집에 가서 찾아봐야겠다 너는? 나도 생각해보게 와.. 서운하다 뭐가? 여기 원래 인형뽑기 기계 있었던 거 알아? 아.. 예전에 한번 본 거 같은데? 그치? 예전에 봤었지 용돈 생기면 한 번씩 했었는데 어느샌가 사라졌다? 그래서 서운하냐? 당연하지 약간의 스트레스 해소 구멍이었는데 이제 스트레스 뭘로 푸나? 아.. 야 너 먼저 들어가라 나 우리 집 갔다가 바로 너네 집으로 간다 우리 집 온다고? 바로 가니까 기다려! 어? 어? 와라 어? 갑자기 급동이 마려운 건가? 어? 안녕하세요 어? 남벤장 진짜 빨리 왔네? 이것만 들고 왔지 응? 그게 뭔데? 인형뽑기 기계 아니야? 작년에 우리 엄마가 사주셨는데 사촌동생들이랑 재밌게 놀았었지 우와 인형뽑기 기계 축소해 놓은 것 같다 미니 인형뽑기 진짜 인형뽑기네 와 귀여워 맞지? 그래서 나 이거 너한테 주려고 헉? 나 준다고?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하는 건데 헉? 진짜 이거 나 줘도 돼? 한참 잘 갖고 놀았었는데 엄마가 이거 친구 줄 거 아니면은 당근에 판다고 했었거든 당근에 파느니 너 주게 어? 진짜? 고마워 재밌게 놀 수 있겠다 이거 재밌어 뽑아보자 좋아 지금부터 인형뽑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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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오케이 이 안에 있는 인형을 제일 많이 뽑는 사람이 이기는 거임 우와 그럼 이 캡슐은 뭐야? 캡슐 뽑으면 뭐야? 아 캡슐 이 안에 미션이 있는 거야 미션? 캡슐을 뽑은 사람은 이 안에 미션을 해서 성공하면 인형 한 개로 계산해 주지 오 좋아좋아 돌아가면서 뽑는 거임? 응 나보다 뽑아 오오오오 베려 레이디 퍼스트 뽑아보면 시작 우와 오오 대박 대박 어떡해? 이거야? 오오오오 우와아 대박 오오오 오 인형 알아 뽑았어 어떡해 피태 대박 인형 뽑았어 오오오 뽑았어 인형! 개구리! 좀 뽑네! 다음은 남벤장 너 차례! 쿠키 나의 실력을 보여주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오케이 봤지 두 개가 싹 가능한 그런 느낌 한 번에 두 개? 인형 두 개 왜 뜻? 내가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뽑았었지 꿀팁을 알고 있다니! 이러다 내가 지겠어 자 다시 너 차례 뽑아보면 나도 두 개 한 번에 뽑아야지 나도 가능할 것 같은데 느낌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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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진짜 쾌감 있어 제발! 마지막! 아! 못 봤다! 오! 바로 한 번에 두 개 뽑다니 연마하기 어려운 기술인데 키키키키키키 신난다 신나! 그럼 현재 스코어 오비치 3 남벤장 2 내가 또 두 개를 뽑으면 되겠군 음.. 뽑을만한 게 없네 인형 두 개는 힘들겠고 아.. 좀 덥고 캡슐을 뽑아서 제일 안전빵이야 오케이 오! 캡슐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이 캡슐 안에 들어 있는 미션을 통과하면 인형 환계로 쳐주는 거야 오케이 열어보시죠 열어보면 다음 뭐가 들어 있을까? 어? 얼굴에 낙서하기? 아! 절망스럽다 하하! 이리 오셈! 미션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음 아! 예쁘게 그려두세요 엄청 예쁘게 그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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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멋지네요 이러면 끝! 다 됐어? 뭐죠? 응 어디 아.. 이거 뭐야 아.. 아.. 진짜 웃겨 너무 웃겨 아.. 아.. 진짜.. 너 미션 나오기만 해 하하하하 인형 뽑을 거 지킹지키오 미킹 와.. 미킹 남벤장 미션 통과 인형 한 개로 쳐줌 총 3개 이제 내 차례 뽑으면 제발 어.. 인형 뽑을 게 없잖아 안돼 에이 설마 이상한 거 안 나오겠지 어? 어쩔 수 없었다 캡슐 이 안에 있는 미션에 성공하면 인형 한 개랑 똑같이 계산해서 준다는 말이잖아 그치 응 좋았어 열어보겠어 과연 안에 뭐가 들었을까 요 어? 친구 따라하기? 오.. 이건 쉽지 내가 들었을 때 똑같아야 돼 반박할 수 없을걸 왜냐면 찐이니까 자 맞춰봐 누군지 요 왔어 비키 정말 똑같지 않아? 내가 누구인 것 같아? 정답 스텔라 정답이야 요 왔어 비키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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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진짜 웃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런 얼굴이 왜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와 너무 웃겨 아 배아파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태은아야! 너도 여기 와서 인형 뽑게 해봐 이거 귀엽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끝내고 스텔라 포함해서 다시 해 좋아! 남 변장이랑 나는 4대3으로 내가 이김! 오비키 4, 남 반장 3 오비키가 이김! 박수! 잘했다! 나 화장실 갔다 온다? 이거 지우러? 그래! 왜 얼굴에 그림 그린 거야? 아! 이 캡슐을 뽑으면 미션이 들어있거든? 그 미션을 해야돼서 저렇게 된 거야 그리고 이 캡슐을 뽑으면 인형 하나로 쳐주고 많은 인형을 뽑은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 아! 뭔지 알 것 같아! 해볼래? 음.. 재밌겠다! 너부터 해봐 너부터! 좋았어! 내가 뽑아보면? 와! 인형 많이 있어서 좋겠다! 와우! 와우! 봤어? 한 번에 두 개 잡혔어! 와우! 진짜야! 이거 봐! 두 개 했어! 두 개 뽑기를 벌써 터득하다니 천재다! 오! 텔라 먼저 뽑는 거야? 두 개 뽑았네? 어! 텔라 먼저 뽑으라 그랬어 두 개! 두 개! 두 개! 잘했다! 박수! 다음은 남벤장 뽑기! 어! 나부터? 응! 알았어! 뽑아보면 오케이! 걸러들었어 이거만 인형이 나네 캡슐 이 안에 운이 좋으면 인형 세 개로 계산하기가 있거든 와! 그런 게 있어? 그게 나오면 한 번에 이기는 거지 남자는 한 번! 뭔데 뭔데? 봐봐! 뭐야? 뿅망치받기 안 돼! 뿅망치라니 ити converting 슬슬 때려줄게 반장 반장 ι!! 너무 웃겨 나의 불행을 너무 기뻐하다니 맞는게 너무 웃겨 가지고 오빠 귀 다음은 너 차례야 죽어보자 자 뽑아보겠습니다 나를 본 순간 심장이 콕 뽑혔다 이거 완전 사기로 뽑혔어 인형 뽑음 무서워서 캡슐 못 뽑겠어 그래도 이 캡슐 안에 인형 3개 추가하기 뽑을 수도 있잖아 난 캡슐을 뽑아볼 거야 뽑아봐 뽑아봐 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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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캡슐 진짜 잘 뽑힌다 와우 과연 뭐가 나올지 어 이건 포켓몬 캐릭터 흉내내기 흉내냈는데 우리가 맞추면 정답이야 응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걸로 할 거야 푸 푸르르 푸 푸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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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풀인 비키 정답 예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텔라 인형 3개 비키 인형 2개 인형 1개 캡슐 하나로 스텔라 우승 예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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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무 재밌었다 재밌다 재밌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인형 뽑기 놀이하기 대상호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안개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난 날 수 있어 우리는 날 수 있어 우린 생각해 이거 우리 YouTuber